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특별 순서는 사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축제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만든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역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좀 늘 부담 가지시고 정말 특별 스페셜 무대답게 맨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춤도 추고 이렇게 차렷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들 청년들 중직자들이 좀 확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기득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되는 축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미주대학 전두집회 지금 참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왕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베드로가 대덕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오늘은 보검의 본질 예수 그리스톤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 약간 필기체라서 여러분 제가 적은 걸 보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쓴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에서 세계보고 말하는 로마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보고마의 이종표 따라서 말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심하다 보면은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의 근간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안 되고 내 상태, 내 사건, 내 문제가 기도 제목의 중심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문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과론적인 응답을 향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게 회개지만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떠나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의 관역을 벗어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역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예배고 말씀인 거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많아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상태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올인해야 돼요 기도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응답을 얻기 위키도 하잖아요 마태봉 16장 사절에 보면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베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표적과 이적이 보여졌기 때문이거든요 넷플릭스에 보면 정명서가 하고 이단들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재록, 정명석,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상식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초장기 때 보면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베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팝니다, 물을 팔아요 만민교회도 물을 팔고 그런데 명동성당 제가 보니까 거기도 물을 팔아요 그래서 이제 송수겠죠 송숭대 PT뱅이 들었던데 하여튼 이단들은 물을 팝니다 그리고 허경영도 물을 팔아요 물 팔고 우유 썩은 거 팔고 면죄부 같은 이름표가 있어요 한 개에 500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거 그걸 팔아요 그걸 팔아서 지금 한 500억 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팔아야 되나 팔 필요가 없죠 왜 그리스도가 임에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들죠 뭐 늘 좀 어설프네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 좀 아니구나 구별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구분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정리하고 교회 이런 봉사, 은신, 일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눈물의 기도 언약의 한을 가진 기도는 그 흉내가 안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를 거쳤는데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싸울 거, 그날 싸울 거 적고 있다라고 잡힌 거거든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불러?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전부 다 각자의 기준과 수준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비다, 율법이다 내가 얻고 싶은 것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가 자신을 잘 알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놓쳤다는 증거가 뭐냐면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고 끄덕거리는 거예요 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결국에는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앙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트집 잡다가 이렇게 나간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상처 교육자들에 대한 상처 송도들에 대한 상처 그 상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만 바라봐야 돼요 상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틀렸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질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기도 24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문제, 사건,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상태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생긴대로 살아라 하잖아요 생긴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되는데 내 생긴대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맞죠? 난 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내 상태대로 보니까 그 상태와 사랑과 문제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오해하고 과장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전합니다 또 그럼 그 소리를 잘못된 정보를 들은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란 것이 스놀볼처럼 계속 커지는 거예요 불신앙은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누구 렐먼트 이번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재하겠다 소문 잘 안 나요 삼수한단다 요매크 이혼했단다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했는데 한 40분 후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문제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뭐냐 우리 교회 신앙의 근간입니다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이 뭐죠? 본질을 본질대로 볼 수 있는 영직인 눈이에요 우린 그걸 영안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본질을 본질으로 볼 수 있냐 그게 우리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본질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마요네즈 이렇게 짜면은 지금 모르겠다 별표 모양이 나오잖아요 왜 별표입니까? 뚜껑 구멍이 별표예요 주여 동그라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다고 동그라미가 안 돼요 별표입니다 여러분 눈이 세모 눈이면은 세모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전두의 눈이면은 다 살리는 응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상체의 눈이고 여러분 마음이 피의의식에 있다 그럼 모든 걸 피의의식 상처로 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해도 사람 왜 비웃지?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 안 하잖아요 왜 무시하지? 모든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여러분 그 상처와 오해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불신자인데도 마귀가 이렇게 모델적으로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마귀가 쓸 수밖에 없는 좋은 생각들 좋은 관념들 그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본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자, 논어, 석가 유명한 현자들의 글들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걸 우린 죄라고 얘기하고 마귀에게 묶인 너의 압이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모든 인생은 운명의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틀을 깨는 것은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이렇게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런 일은 제가 체험한 건 기억나는데 말씀에 있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무당 이야기나 점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맞죠? 그런데 그건 그냥 가짜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왜 답답하니까? 보금 없이 전부로 안 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문화가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우리가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예배 때 받은 말씀 그거 붙잡고 딱 기도하면서 현장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드렸는데 좀 모자래요 많이 맞죠? 2% 가이고 한 목사님 설교가 한 20% 모자래 그럼 우리끼리 또 주암선도 있지만 옛날에 갈매산도 있고 몇 개 더 있구든 청도 쪽에 가요 또 봉고차 타고 가면 또 막 찬양 2시간 싫었고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가서 그때 드럼하고 기타가 제가 이게 전문용어로 오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나와도 출 수 있는 그게 돼요 여러분 기도원 옛날에 많이 가보셨죠? 기도원 찬양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개뚜드리고 막 나가라고 하고 뛰고 그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말고 나니까 그거 왜 그러냐 물론 보고 먹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람들이 지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은 지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을 다 죽여놨어요 이게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전에 신앙상을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언약은 없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줬던 부분도 이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 현실은 이게 말씀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전도가 안 되는 문제를 더 지성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덜 잡아서 그렇다 내가 메시지 흐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떤 지적으로 따라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훈련 받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아가고 연세 있으시고 훈련 잘 못 가고 안 되는 사람들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로 가면 이렇게 서울대반이 있고 일반 반이 있고 약간 직업 훈련원 반이 공부 포기한 애들 반이 있듯이 약간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울대반입니까 지금 직업 훈련원 반입니까 뭐가 빠졌냐 기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흐름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이성적으로만 알지 마음과 몸이 안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메시지 좋아요 우리 메시지 많이 넣는 건 좋지만 다른 메시지로 계속해서 이걸 덮으니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뷔페에 이렇게 가서 음식 먹고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들어갈 때 우악한 데 나올 때는 먹을 거 한 개도 없네 설렁탕 닭도리탕 감자탕 그냥 단품목 먹을 때 가장 만족감이 큽니다 여러분 딴 거 지금 안 채워지는 걸로 지금 딴 거 막 신비주의 비슷한 거 몰아가고 그거 여러분 다 접으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 본질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 설교들이 이종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떠매고 입을 벌려서 이렇게 다 씹어서 넣어주고 그걸 못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 도생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원래 성경교회 원래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 살아남은 강한 자들 아닙니까 사실 약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기도의 사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스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절대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대로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게 성령의 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거 안 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고 손해보일 수도 있고 독박 쓸 수도 있고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응답을 미리 알고 가니까 요셉이 노외로 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이겨내고 버텨낸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의 기준을 자꾸 우리는 인종으로 얘기거든요 편안하게 이루고 이게 누림의 상관은 아닙니다 누림은 뭐냐? 어떻게 보면 내 상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게 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일방적이냐면은 기도 제목을 우르르르 하고 끄시잖아 사람들마다 그 기도의 임계점이 있어요 5분 기도하는 사람 20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딱 시간 되면 가요 여러분 그거 넘어야 돼요 기도의 임계점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시간에 딱 정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끝낸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저 나왔는데 여보세요? 가는데 뚜루루루 하고 끊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끊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한 해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본질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뭐죠? 말씀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깊은 호흡이 수단으로 삼아라 이거 놓치면 사람들도 막 봐라 기도하는데 호흡 얘기하고 다놀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놀드는 단군 성기는 됩니다 거기도 호흡이 본질 아니에요 단군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놀드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접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명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놀드 일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여러분 눈이 다 맛이 갔어요 눈이 흐리멍텅해요 귀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눈 비고 소재된 눈 마음이 비고 소재되어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마귀 종돼요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영적 호흡이 끊어졌단 말이 뭐냐 사망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군수를 가진 자잖아 그래서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진노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늘 화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입에 욕이 이렇게 늘 달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보보군정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가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뉴스부터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끊어지니까 이 사망 상태가 주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잘 오고 안 오고 예배 잘 드리고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전도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금인데 왜 다툼이 있고 맞죠? 보금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보금인데 왜 계속 가난하고 보금인데 왜 아프고 보금인데 왜 운명이 굴려있어 내가 못 벗어나냐 그건 내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무조건 흑암아 가락하면서 사탄을 꺾기만 하지 내가 사탄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흑암을 꺾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회계예요 회계입니다 사람들이 회계 안 해요 회계 안 하니까 처음에 도둑질 어렵지 여러분 두 번 세 번 하면 간이 커집니다 간이 부어요 담력이 강해지고 겁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자체감이 번짓을 잘못 찾는 거예요 회계가 뭐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의 관욕으로 하나님의 관욕으로 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픈 게 문제가 아니구나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지고 애들이 공부 잘해줘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절대 죽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남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시간표에 지금 시간표에 애들 공부 당연히 안 하고 사고 치고 지금 그 시간표에 죽거네요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남편 바뀌고 애들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 잘 안 아시죠? 맞죠? 그런데 영적 싸움 진짜 열심히 하는 놈이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 이십사하고 있어요 돈에 약하구나 음란에 약하구나 정에 약하구나 인정욕구가 강하구나 없이 살았구나 의지되고 싶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틀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싸움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자체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어떤 영안을 막는 엄청난 프레임이에요 싸움 그러면 막 그냥 이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은 진짜 싸움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권세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 이미 승리했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왜 넘어집니까? 내 삶과 십자가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보리산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물론 맞죠 대속제문 그렇다면 내 삶에서 그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 갈라디아 이정 입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고 그게 누려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건 공짜잖아요 그냥 갈라디아 이정 입절 잡았다 끝 그러면 끝 하면 끝납니까? 끝 그러면 그 일이 내게로 와요 그래 그럼 네 하면 죽고 와라 여러분 죽을 일이 오잖아요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십자가에 그 가시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난리치잖아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영적 싸움이 뭐냐?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나랑 싸우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싸우는데 나는 안 싸우고 있잖아 그냥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시험들었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래 안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 마귀는 영적 문제 통해 들어옵니다 이 영적 문제를 창세기 1장 2절에 쓰는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으니까 이게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마귀가 지 마음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 마음대로 아는 거고 내가 교회에 오라고 했는데 어떤 분 교회 시험들에서 나온 분 그 얘기 들었는데 여자분이 있거든요 와 이 교회 주인은 권사다 하면서 와 권사들 치가 떨린다 하면서 주방일 식당일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저런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터대가 심한 거예요 이게 터대가 그거 다 깨라고 지금 분필 깨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텃세 부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이부예배 성가대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 온도 보면 이제 권사님들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이 좀 와야 된다 뭐 와야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나갑니까 장노들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제가 이 말에 눈치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아서 하셔야 된다 알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극한다고 젊은 사람들 위한다고 나이 드신 분들 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눈치 깨면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인도 받으시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분 하셔야 돼요 난 이거 아니면 된다 그러면은 양보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실 맞죠 양극화가 심해져요 어르신들 지금 너무 좋은데 이분들 지금 50년 더 못 살거든요 요행원에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불로 장승추를 먹이든지 아니면은 랩몬트들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30, 40대가 진짜 여러분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젊은 교회 그럼 젊은이들만 위한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랩몬트입니다 그래서 랩몬트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장노님 그래서 우리 장노님 권사님들 다 랩몬트예요 사실 어떤 랩몬트냐 눈치 있는 랩몬트다 이걸 사자성으로 하면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입은 무겁고 지갑은 잘 열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영격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격 싸움 눈치껏 싸우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공격이 뭐냐 마귀의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냐 에베스 6장 16지를 보면 불화살을 쏜다고 얘기해요 불화살 그런데 그 불화살은 뭐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화살은 치명적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날려버려요 와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믿음에 방피하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요 아 이 사람 지금 마귀에 속고 있구나 우리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잘 믿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해외 주식 이런 거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카센터 이렇게 엔진홀 열어로 갔다가 옆에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었는데 여도 몇 천만을 당했는 거예요 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두 명이 이야기하는데 여러 명 친구들 선배들 이야기할 거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너무 뻔해요 좋은 차 좋은 옷 한 달 자랑하고 SNS 자랑하고 아 이거 이번에 또 투자하는 거 있는데 대박인데 계속 흘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사주면서 그래서 투자하면은 예를 들어 500만원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뭐 20% 이자가 매달 나온다 그럼 한 달에 이렇게 500만원 10% 50만원 50만원을 매달 넣어주는 거예요 3, 4개월 오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친구는 한 2천만원 당했는데 자기 주변에 당한 친구들을 알아보니까 수십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투자 기회 있으면은 왜 알려줍니까 자기 혼자 하지 맞죠 결국에는 빛까지 내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더라 파키스탄인가 싱가포르 하여튼 외국으로 뜨는 거예요 국정 있는 쪽으로 그래서 밀양에서 국정 넘기 좋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폴 뜨면은 싹 옮겨가고 그건 돈만 좀 여권 만들어주고 밀양시켜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몇 십억 때문에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평생 도망다닐 인생인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살리는 사람들이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으로 안 와요 처음에 내가 불신앙이다 쏘가라 이렇게 안 옵니다 쏠깃해요 맞죠 이야 어떻게 지를 수가 있냐 마귀는 우리 기분을 확 상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어떤 느낌으로 전환되죠 기분이 싹 나빠요 안 그래요 이거 우리가 영상 편집 보면은 화면 전환할 때 디졸브 효과라고 있어요 화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분을 싹 나쁘게 하면서 생각도 싹 나쁘게 하면서 행동으로 그 나쁜 것들을 실현시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망대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다 내가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학교와 내 교회를 지키는 망대다 여러분 우리 현장의 망대예요 내가 이 망대를 체험한 사람은 망대로 현장에 서는 겁니다 직장이 힘들고 늘 가정이 흔들리고 그 말이 뭐냐면 망대의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못하고 뭐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반대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절대의 망대가 말씀으로 내 안에 망대로 세워졌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현장을 살릴 망대구나 그래서 이상한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구나 아픈 애를 보냈구나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어디 보냅니까? 정신병 보냅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대지 20번입니다 기도의 정체성 25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25예요 25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게 기본 사양이에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요즘 여러분 차 사는데 옵션으로 에어컨을 넣을까 말까 고민합니까? 에어컨 기본이에요 맞죠? 옛날에는 에어컨이 옵션이었는데 이제 전동 이렇게 창문 이거 전동으로 할까? 아니면 이걸로 할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하면 쪽팔리니까 그냥 이렇게 아닌 척해야 되잖아요 어떤 농부가 믿음이 좋은 농부 자칭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그날 설교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갈러 소를 끌고 나가서 소에 쟁기를 기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밭을 깔끔하게 갈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에 맺혀주시옵소서 딱 그래 기도하고 자기는 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소에 쟁기 주워놓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려드렸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할게요 어이구이 등신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야지 헷갈려야 합니다 렉런트들 안 그래요? 좀 헷갈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까? 기도입니까? 감이 엿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감이 안 떨어지거나 감이 옆으로 땅이 떨어지면 못 먹잖아 내가 딸 수 있는 건 따면 돼요 우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로 하고 기도로 한다고 하면서 착각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될 부분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기도를 자꾸 방법과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그 본질에 본질 안에 있냐 내가 그 본질이라는 관역을 향하고 있냐 그걸 향한 수단이에요 내 이루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르노전서 3전 16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오해하는 원인이 뭐냐면 욕심과 탐심이 주인됐기 때문에 그 욕심도 이루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로또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왜 로또 대개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얘는 나보다 로또를 더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로또를 안 사 로또를 안 사면서 계속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떡합니까? 사야지 내가 500원짜리라도 대개해 주지 우리가 그런 식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삶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인데 그걸 놓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로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집이 잘 되고 그게 다 욕심과 탐심입니다 이거 있으면 마귀들 동네 마귀들 다 쫓아와요 여러분 속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25라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죠? 우리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럼 목사님 말대로 감 따로 올라가는 건 믿음이 작은 사람 같고 밑에 기다리는 건 믿음이 큰 사람 같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보고만 하실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게 25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 역사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가 되어진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하기 싫은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안 돼요 왜?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원처럼 광량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영혼의 작품 남기는 겁니다 어떤 작품이죠? 제자라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 남기는 인생 여러분 아무리 그림 잘 그려봤자 그거 내놓은 마음이 아무도 안 삽니다 피카소가 연습했는 연습장에 그린 거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했는 거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무슨 말하는 거죠?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누릴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작품 그게 뭐냐면 랩런트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키우는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이미 이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뭐로 와 있냐 우리 주일학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금톨시대 금톨시대 지금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평일날 우리 요셉의 꿈 그리고 2, 3, 7 어린이집 그리고 하나렘 그리고 서민스쿨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보고멜리트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보고멜리트 뭔데? 뭔데요 그게? 그럼 엘리트라는 그 단어에 맞는 엘리트 좀 돼야 되잖아요 엘리트랑 전혀 상관없지 그냥 우리끼리 보고멜리트 세계보고만 하면서 이렇게 어디 취직도 못해서 힘들어하고 빨리 여러분 우리 제자라는 컨셉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2, 3, 7 어린이집이나 하나렘 어린이집 그리고 서민스쿨이 전문성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중동교회 가면 여러분 3, 6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3, 6 재단 하잖아요 3, 6 재단이 어떤 곳이죠? 3, 6 구 하는 데가 아니라 안식교 재단이에요 안식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애들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불순자 전마들 그 애들 못 보내서 환장입니다 왜? 3, 6 초등학교 나오면 영어 마스터 하거든요 졸업하는 순간 영어는 끝났어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출발 선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3, 6 초등학교 나오면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제 한글도 못 띄고 보금 영어 지금 동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CVD, IP만 잘 쓰지 한글도 모르고 우리 집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영어 막 집에서 좀 영어를 쓸 걸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전문성 있는 진짜 불신자들이 야 한 알엔 보내라 그 일반 영어 유천보다 더 잘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다락반 2단 대고 나와버리고 필요 없어요 그거 서미스쿨 보내라 그거 보내면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애들 인성도 좋고 왜? 하도 때리니까 인성 좋아질 수밖에 없지 학교 폭력도 있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소문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서미스쿨 있으니까 또 중고등학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나교회 대안학교는 이 꼬르 서울대 하버드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기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빚도 갖고 할 거 많지만 여러분 투자 안 하면 여러분 미래 없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건물만 하면 뭐 알겠습니까 이거 사람 아무도 없고 전무성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진짜 교사들 투자해야 되고 진짜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다 데려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보고 그건 우리끼리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지금 막 했잖아요 이제 2, 3, 7으로 해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죠? 저출산 이혼 문제입니다 지금 저 길 건너 저 불교 유치원도 문 닫았고요 지금 초중고대 계속해서 문 닫는 추세입니다 아시죠? 근데 잘 된 데는 문 닫냐 잘 된 데는 터져나가고 줄 서야 되고 빈익빈 부입부는 이게 어딜 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공사공 세대 교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문턱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아우스 뒤에 청년부에서 캠프한다고 잔디를 깔았잖아요 애들 엄청 좋아해요 서미스쿨 애들 맨날 거기서 뒹굴고 맨발로 옷 다 베리는데 비 오고 나면 축축하고 물고에 있거든요 그 필요 없이 그냥 막 뒹굴고 지금 우리 앞마당도 지금 잔디를 깔았으면 좋겠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와 잔디네 저는 이렇게 내가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롯데백화점도 이렇게 트리를 잘 안 해요 맞죠? 서울의 신세계나 이런 백화점 보면 사람들 사진 찍으러 갑니다 줄 써요 예약해야 돼요 교회가 진짜 불신자들이 포토존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진짜 그 트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막 사진 찍다가 들어와 보니까 본당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 눈 뜨니까 본당이네 눈 뜨니까 영접이고 그래 되도록 문화적으로 여러분 이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막 그냥 다 잔디고 여러분 그 잔디 떨어지면 또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조인데 우리 뭐 다 눈도 인조고 코도 인조고 다 살도 인조인데 잔디 인조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교회 문턱 없애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 와서 진짜 앞에 가서 막 담배 피우고 담배 싫어하는데 그 흡연실 만들어서 담배 피우고 저희 큰 누나가 서울에 만나교에 다녀요 만나교에 다녔는데 거기에 불신자 아빠들 있잖아요 가족들 태워주고 우리 교도 그런 사람 많은데 가족들 마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흡연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불신자 아빠들이 밖에 있니 그냥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면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실행이 나오는 거예요 흡연실에서 담배 피운 사람 통계가 나왔는데 6개월 안에 다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렐블드 갈 생각하지 말고 담배 피우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예배에 노출시켜야 돼요 교회 문화에 노출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어떤 대원교회는 애견 서비스도 안 됩니다 우리 댕댕이 예배 들어가면 외로움 어떡하지 교회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들 청년들이 또 개 봐주고 진짜 지금 개 같은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 데리고 오고 고양이 데리고 오고 소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와서 진짜 막 교회 동물농장 하나 찍어도 찍어도 될 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턱을 다 없애야 돼요 턱을 어떻게든 교회와 예배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다 뺏겼습니다 맞죠?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서비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본질을 회복하도록 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2, 3, 7 5천 종조가 될 수밖에 없는 전문성 이거 넣고 애들 계속 공부 가르치거든요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공부 가르치고 또 활동하고 이게 다 2, 3, 7 5천 종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놀 때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여러분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건 교회를 확실하게 나가지 말고 그런 건 확실한 게 아니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토 전도, 성교, 세계보고마라는 랩런트라는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본질이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자기에게 맞는 본질을 찾아가야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많지만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많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는데 그쪽에 불신앙이 엄청 퍼졌어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 교회 떠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친구는 끄떡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교회 본질이 뭡니까 전도운동 아닙니까 본질 말고 딴 거에 우리 관심이 많으면 결국에는 다른 본질 때문에 내 신앙을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라는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질을 힘이하게 하는 게 뭐냐 내 기준이거든요 내 계획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들 내 것들 지식 믿음이라 그러면 내 세계관 속에서의 배경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했습니까 밀리버서 3장 8절에서 22절 최고의 지식이 복음이다 보금만이 최고의 계획이고 보금이 최고의 상급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최고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 보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럼 우리 과거는 다 뭡니까 오늘의 보금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일 뿐인 거예요 여정이구나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죠 세계보금으로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라는 보금의 본질이 기도를 통해 주님 회복되어 주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정말 중요한 이 보금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잡히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